미국의 신규 실업상 전국 건수가 올 들어 최고치로 늘어났고 대량 해고바람이 불면서 고용시장마저 흔들릴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무기지 이자율이 올 들어 최대폭으로 급락해 냉각됐던 주택거래가 다시 늘어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기준금리가 7월 말 0.75%포인트, 9월에는 0.5%포인트 연속 인상해 올 연말에는 4%에 육박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프라임 멤버십에 그룹허브 음식 배달 서비스를 추가키로 해 기존의 음식 배달 서비스 회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행이나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는 비율이 운전 중 사고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내에서 신규 실업상 전국 건수가 올 들어 최고치로 늘어났고 대량 해고바람이 불면서 올해 상반기 13만 3천 명이나 감연돼 견고하던 고용시장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자리마저 불안해지면 미국민들이 지갑을 열지 못해 불경기에 빠지게 되는데 2008년 대불경기 때와 같은 대재앙은 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견고하고 강력한 미국의 고용시장마저 흔들릴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 들어 최고치로 늘어났고 민간 업체들에서 대량 해고바람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23만 5천 건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주 23만 1천 건에서 4천 건 늘어난 것이자 올 들어 1월 15일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팬데믹 직전에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이었는데 팬데믹 완화 후 전반적인 회복세를 탔다가 올 들어 다시 불안해진 겁니다. 한 주 늦은 통계인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137만 5천 명으로 전주보다 5만 1천 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연방정부의 통계보다 민간 업체들에서는 대량 해고바람을 몰아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돼 감원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민간업계의 해고를 추적하고 있는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사가 집계한 결과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미 업계에서는 13만 3,211명을 해고했습니다. 그 중에서 해고 시즌을 맞은 자동차 업계에서 6월에만 1만 명을 해고하며 올 들어 상반기 전체로는 1만 5,578명을 감원했습니다. 자동차 업계 해고 숫자는 전년보다 무려 155%나 급증한 겁니다. 이에 앞서 테크업종에서도 올 상반기에 3만 5천 명을 감원한 바 있습니다. 증시폭락으로 실적 부진에 빠진 월과 금융투자 은행들이 7월과 10월, 11월 등에 걸쳐 대량 감원을 단행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CN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미국의 일자리 증가폭이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견고하고 강력한 고용시장 덕분에 일자리가 안정된 미국민들이 돈을 벌어 쓸 수 있어서 소비 지출이 70%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를 그동안 지탱해왔었는데 이마저도 흔들린다면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동시에 연준이 강력한 고용시장을 바탕으로 불경기 우려를 감소하고서라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연속으로 단행해 물가 잡기에 올인할 수 있었는데 그 토대가 흔들리면 정책 수행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올 들어 최대폭으로 급락해 냉각됐던 주택 거래가 다시 늘어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지난주 5.7%에서 오늘 5.3%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주택 구입 희망자들의 발목을 잡아온 주택 가격 상승과 모기지 이자율 급등 가운데 하나가 일단 급락세로 돌아서 완화되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7일 현재 프레디맥의 기준으로 30년 고정의 경우 5.30%로 급락했습니다. 전주에 5.70%에서 한 주 만에 0.4포인트나 급락한 것으로 올 들어 최대폭으로 내려간 겁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지난달 23일 프레디맥에선 5.81%까지 치솟았고 시중에선 6%를 넘어선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모기지 이자율 5.30%는 1년 전에 3.22%에 비하면 여전히 급등해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주택 구입 희망자들은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모기지 이자율까지 급등하는 바람에 이중고를 겪어왔는데 그중에 일단 이자율이 급락해 한숨을 돌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기존 주택 가격은 5월에 처음으로 평균 40만 달러를 넘어서 40만 7,6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14.8%나 뛰어오른 것이며 전국부동산인협회가 추적을 시작한 199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중고에 시달리자 미국 내 주택 판매가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해왔습니다. 미국의 주택 판매는 5월에 연율로 541만 채로 전달에 비하면 3.4% 하락했던 1년 전보다는 8.6%나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내 집을 사려는 사람들보다 팔려는 주택이 모자라 주택 가격은 하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코어 로직 케이스 슐러 주택 지수에 따르면 미국 내 대도시들의 주택 가격은 3월에 20.6%에 이어 4월에도 20.4% 상승했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20% 이상 대폭 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선 경제 분석 기관들의 상반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주택 융자 기관인 페미메이는 미국 내 주택 가격이 올 연말까지 5%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반면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분석관은 미국 내 집값이 앞으로 5에서 10%는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애리조나, 피닉스 등 일부 도시들의 주택 가격에 거품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많이 올라 있다면서 너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10%는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7월 말에도 0.75%포인트, 9월에는 0.5%포인트 오르는 등 공격적인 연속 인상으로 올 연말에는 4%에 육박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불경기를 감수하고서라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연속으로 단행해 물가를 잡겠다는 목표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명태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와 전략이 당초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에서 가볍고 짧은 불경기를 각오한 물가 잡기, 나아가 2008년 대 불경기와 같은 하드랜딩 저지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물가 잡기에 올인해 있는 연방준비제도는 올 연말까지 불경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연속 단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인 주최 경제정책 포럼에서 불경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연속으로 단행해 물가 안정을 이뤄내는 게 핵심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연준 이사들, 지역 연방은행장들도 이구동성으로 물가 잡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연속으로 단행할 것이고 그에 따른 불경기까지 각오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은 공식적으로는 현재 1.1 해지 1.75%로 올린 기준금리를 올 연말에는 3.4%까지 인상할 것임을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역산하면 7월 27일 FOMC 회의를 마치면서 6월과 같은 0.75포인트나 더 대폭 인상하게 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이어 9월 21일에는 0.5포인트 인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월 2일과 12월 14일에는 각 0.25포인트씩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분석가들의 추산대로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올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3.5 내지 3.75%가 돼서 4%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 연말에 기준금리를 3.4%까지 올리더라도 선호하는 PCE, 개인소비지출 물가로는 현재의 6.3%에서 5.2%로 1포인트 낮추는데 그치고 성장률은 1.7%로 냉각될 것으로 예측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연준이 물가 잡기에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한 번에 1%까지 광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어 올 연말에 기준금리는 4%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후퇴해 불경기에 빠지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실업률은 올 연말 3.9 내지 4.6%까지 올라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온라인 음식 배달 업계에도 빅테크가 진출을 모색하면서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음식 배달 서비스 제공업체 그룹허브의 지분 2%를 인수키로 한 건데요. 이에 따라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은 향후 1년간 음식 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다른 혜택들도 받게 됩니다.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온라인 음식 배달 업계에 뛰어들자 우버와 도어데시 등 기존 회사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자사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프라임에 음식 배달 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은 네덜란드의 음식 배달 업체 저스티 테이커웨이와 합의해 미국에서 프라임 서비스에 그룹허브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그룹허브를 2020년 73억 달러에 인수한 저스티 테이커웨이와 아마존 간 이루어진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프라임 회원들은 처음 1년간 무료로 그룹허브 회원이 돼 일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경우 배달 수수료를 면제받고 추가 비용 없이 로열티 프로그램 등 다른 혜택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후에도 계속 그룹허브를 이용하려면 월 9달러 99센트를 내야 합니다. 이번 합의로 아마존은 그룹허브 지분 2%를 사드릴 옵션을 확보했고 신규 고객수나 특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15%까지 지분을 늘릴 수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그룹허브는 아마존의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구독자를 확대하려 하고 아마존은 음식 관련 서비스를 더 확장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EP 데이터에 따르면 시카고에 본사를 둔 그룹허브는 2019년 1월까지만 해도 온라인 음식 배달업계 매출 31%를 차지하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인 도어데시와 우버이츠가 할인된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회 지역으로 빠르게 확장하면서 선두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올해 5월 기준 그룹허브는 11%의 매출을 도어데시는 57%, 우버이츠는 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음식 배달 서비스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시장 규모가 커졌고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가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하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진출은 기존 회사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아마존의 그룹허브 지분 인수 소식에 음식 배달 플랫폼인 우버 주가는 3% 이상 도어데시 주가는 9%나 하락했습니다. 보행이나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는 비율이 운전 중 사고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걷기나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비율은 아시아계와 백인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흑인들과 히스패닉들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불행은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하는 것보다 보행이나 자전거 타기 중에 훨씬 더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종별로는 아시아계와 백인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흑인들과 히스패닉의 사고사 비율이 매우 높았다고 악시오스가 7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예방의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교통사고사 하는 비율은 1% 안팎에 그친 반면 보행 중에 목숨을 잃은 비율은 인종별로 10%에서 40%에 달하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사를 겪은 경우는 5에서 3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계는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비율이 10.2%였고 자전거를 타다가 불행을 당한 비율이 4.6% 운전 중 사고사 한 경우는 0.2%에 불과했습니다. 백인들의 경우 보행 중 사고사가 18.8% 자전거 타던 중 사고사는 7.5% 운전 중 사고사는 0.7%였습니다. 반면 히스패닉은 보행 중 28.7% 자전거 타던 중 12.9% 운전 중 0.7%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흑인들의 경우 보행 중 교통사고사가 40.9%나 됐고 자전거를 타던 중 사고사도 33.7% 운전 중 사고사는 1.2%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고속도로안전국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한 해 4만 3천 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 자전거 라이더, 운전자 등의 교통사고사를 줄이기 위한 각종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도로상에 반사 테두리를 그린 신호만 설치하더라도 보행자, 라이더 교통사고사를 15% 줄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보행자나 자전거 라이더가 접근해오면 자동차 안에서 경고음이 울리게 하는 장치가 널리 보급돼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또 횡단보도 중간에 대피 지역을 만들어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다가 시간이 부족할 때 안전하게 기다렸다가 갈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늘리고 차선과 전용도로 사이에 방어벽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